이게 게임이냐 아니 1박 2박 3박 전부 다 카드 그 재수 주면서 아 이길 방법이 없잖아 이딴 쓰레기 같은 캐릭터 누가 만들었냐 지금 나와ema 그냥 문제 Hearts 1박 2박 3박 3박 2박 2박 3박 2박 4박 2박 2박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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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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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포션 먹어야겠네 아니다 아 됐으 후비 좀 아이고 아니다 됐다 아으아압 아이 저 턴에 수수수골 고장이냐고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아아압 일 아 일은 좀 어.. 으어어어 5 꿀 아 위모 앝 뜨자 엘리트 너.. ..게 못하잖아 깊은 자상 어둠 속디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나 여기 어둠 속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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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중 시전 야중 시전을 꺼면 쉽지 않음 다벨론데 트윗기 나야겠다 상선가서 2인공물을 찾아야해 2인공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거라 3인공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거라 후비 지울까 후비 열 받는데 인공물 안 나왔다 총애를 얻지 못한 총애를 얻지 못한 뭐로 막은 뭘로 막은 뭘로 막은 근데 어차피 수비 써도 못막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 별 상관없다 별 상관없다 1인공물을 1인공물을 2인공물을 1인공물을 공룡해요 3인공물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중 시전 강화하고 나면은 구체 컨트롤 하기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구체 컨트롤이고 나발이고 그냥 객 돌리면 끝이잖아 융합 필요한가 융합 있으면은 험드가 내장 들어 보니까 난가 근데 필요 없어 보이네 넌 태배했다 넌 태배했다 자기돼 자기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숨을 못 쉬는 피자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숨을 못 쉬는 피자는? 피자도 원래 숨을 쉬나? 피자요. 정답은 꼬뚜기 피자입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산소의 본자식은 꼬뚜입니다. 꼬뚜을 기피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뚜기 피자. 싹한 이과 놈들이 또 유머를 들고 왔군. 피자야에서부터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한의 공격을 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한의 공격을 쉬고 있습니다. 신선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공격을 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한의 공격을 쉬고 있습니다. 과연은 아픈아를 위해 힘을 쉬고 있습니다. 어, 포션 융합 안 집었더니 융합 플러스로 주었네 이래도 안 써? 이래도 안 써? 안 써, 인마 벨트 보자, 그 정보 딜러 나 푸른 눈에 푸른 눈에 결함에게 맞서는다 가스로 뿐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필요한가? 굳이 다시 강화하면 구체 컨트롤을 잘 할 수 있고 어차피 달팽이가 위험한 거 아닌가? 포션 얘기 써볼까? 당신은 미친 달팽이를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손님으로 배려 군나면서 바로 버퍼컷 때리는 거 봐라 고객님의 연예인 그는 너무 빠른 흰색으로 도망치고 고객님의 연예인 도망치고 지켜서 닥고 동작한 공간에 지켜서 오일이 포션 음... 님두이 좋다. 뭣? 님두이 두루마리. 님두이 두루마리. 님두이 두루마리. 님두이 두루마리. 님두이 두루마리. 볼틱걸이 엎어지고 나면 돌겠지 지금? 돌겠네. 돌아버림 디펙트. 사막에서는 하나 더 지울거니까. 근데. 상태 이상 두장 들어오면. 결국 또 돌리기 힘든거 아닌가? 근데 꼭 돌아야만 이기는건 안이기는. 아니? 아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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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집 아 아 호감 아 최적화만 없었으면 덱이 더 최적화됐을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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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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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개봤지? 정답은 F는 MA입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F는 MA를 발음하면 F는 MA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안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이제 좀 돈상 끝나면 벌이 필수 있나? 귀지겠는데 이거? 아니 저 홀로그램만 아니면 되는데 그건 맞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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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위장 크림 쓰지 마세요 체질이라는 게 바뀝니다 100순환이 막힙니다 와 이제 60전 8방어야 어 힘들어졌는데 100순환이 막힙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캐션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면 나이가 든거라고 한다 뭐야 글쎄 몇살부터 나이가 든거야 그러면 살려야한다 에이 아스포거들은 다들 감각 가문에서 편한거 추구하는데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늙은거게요 늙음 심장은 자동사냥하는데 나는 심장은 자동사냥 심장은 자동사냥 이거 홀로그램 지우면 이기는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딸깔 유머 하나 놓고 가겠습니다. 소가 가장 잊고 싶어하는 장소는 어딘지 아십니까? 이것도 이거 이거 뭔가? 아니 이거 지워버리자. 아니 아씨 한 번 더 해봐야지 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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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쏘라고 밥 먹고 바로 누웠나보네 현직 쏘라고 위장 크림 아너 때문에 뭔 고생을 하는거야 이거 이거 왜 안 나와 무슨 말인지라는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창방이 임포스터 아니었네. 충신이었네. 충신 창방. 죽어서도 주군을 지키는. 됐다. 옷도나 쳐먹어. 미머. 아씨 이것마다 먹어서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